나 솔직히 의대 가기 싫었어 뭐? 그래도 엄마가 가야 한대서 엄마 꿈이라 그래서 그래서 군소리 없이 공부해서 의대 들어갔고 서정 같은 것도 절대로 하기 싫었지만 엄마가 그래야 한대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CS 들어가야 한대서 이 학로도 들어갔어 참으면 강한 애들은 더 강해지고 약한 애들은 더 약해져 싸워야 할 땐 싸워야지 그래서 나도 약해질 때면 네가 보고 싶은 거겠지 I'll make your brave is that 그만하세요! You wanna say You wanna say You wanna start 언제까지 애들 이렇게 펴실 거예요? 말로 해도 되는 일은 왜 매번 손이 먼저냐고요? 교내 처벌 금지됐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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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엉 나... 무서워 육상에는 무조건 스타트를 해야 하는 불이 있다 제자리! 스타트 라인에 선 그 순간 선수는 선택할 수 있다 끝까지 질주할 것인지 애초에 달리지 않을 것인지 넌 왜 나를 응원해? 우리 엄마도 나를 응원하지 않는데? 기대하게 만들지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 내가 딴 애들하고 다른 건 맞는데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니들하고 달라서 싫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나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I just wanna see you be brave 통배가 먼저 머리 그렇게 치셨잖아요 뭐야? 주먹만 안 썼다 뿐이지 똑같이 아니 주먹보다 훨씬 더 야비하고 불쾌하게 폭력 쓰셨잖아요 나는 I just wanna see you be brave I just wanna see you be brave 달리지 않는 걸 선택했다 I just wanna see you I just wanna see you I just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be brave I wanna see you be brave I just wanna see you see you be pode Collaborate through the